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네시스 차를 보러 수지 전시장에 다녀왔습니다. 집 근처 전시장엔 차가 몇 대 없어서 보고 싶은 차가 어디에 전시되어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수지 전시장에는 제네시스 모든 기종이 다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어요. 저는 요즘 관심을 갖고 보는 모델이 바로 전기차인 GV60입니다. 자 수지 전시장에는 GV60이 흰색, 실버, 검정색 종류별로 3개나 전시되어 있거든요.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요. 전시장 인테리어는 1층부터 3층까지 뻥 뚫려있는 스타일이었고요. 너무 예쁘고 예술적이더라고요. 전시장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상담을 하기 전 커피도 무료로 주시고 또 시승 서비스가 있다 이런 얘기들 또 먼저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지금 보시는 모델은 퍼포먼스라고 제로 빼기 100m에 4초? 3초대? 제일 고성능 모델인데요. 역시 제네시스답게 실내 내부 인테리어도 진짜 죽여주죠. 트렁크 공간도 사이즈가 넉넉하고요. 뒤태된 또 예술이네요.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도 화이트 투톤이나 베이지 투톤 이렇게 종류별로 다 전시가 되어 있어서 색상 선택을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있어요. 꼭 전시장에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GV60은 3층에 있었고요. 4층에는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서 옵션 넣고 싶은 것을 넣어가지고 궁금한 견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GV60은 지금 계약을 하면 1년정도 대기기간이 있다고 해요. GV60을 구입하게 되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분위기 좋은 카페나 맛집이나 호텔이나 그리고 뭐 출장이나 여행으로 좋은 곳이 있으면 항상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